고독한 대식가 더글라스는 고민 끝에 제일 가까운 떡볶이를 골랐습니다. 수산시장에서 고추냉이에 훈투기 당했었던 더글라스. 이번엔 괜찮을까요? 한참 치맥하던 마이클. 매운 떡볶이도 잘 먹을 수 있겠죠? 한참 치맥하던 마이클. 매운 떡볶이도 잘 먹을 수 있겠죠? 매워? 매워? 응. 그렇지 그렇지. 음. 한국 생활 7일 만에 매운맛에 완벽 적응한 한식파 마이클. 그리고 어느새 모두들 친형제만큼 정이 깊어졌습니다. 서로 챙기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. 마이클. 한국 왔었지? 처음이라는 건 거짓말 같아. 한국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양한 걸 보통 입을 가리는데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골고루 다 안 가리고 먹는 것 같아서. 3년 전에 남산 돈까스집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. 한참 치맥하던 마이클. 한참 치맥하던 마이클.